가까워지고 있어 지금 영상을 하루 치가 다 날아갔어요 제가 진짜 열심히 찍었거든요 그날 또 하필 그날 진짜 열심히 찍었는데 편집을 어떻게 잘 해야 될까요? 어떻게 해야 잘 될까요? 편집이 어떻게 잘 해보겠습니다 아 추워 편집을 어떻게 잘 해야 될까요? 아 추워 편집이 어떻게 잘 안 될까요? 편집이el 변기해 버리잖아 여러분 슬라임 망신으로 좀 알려주세요 나보고 까불지 말라고 했잖아, 전해서도. 뭐라고? 나보고 까불지 말라고 했잖아. 제가 언제? 나보고 관종이라며. 아. 뛰어다닌다고. 나도 관종이야. 이거 해야 되나? 네. 제발 잘 사줘. 못 잡네? 연유 쓰리 컨셉 와이즈 115번 무스에요. 머리를 감지도 않았는데. 모자를 쓰셨잖아요. 모자 쓰셨잖아요. 나오고 싶다고 얘가 그랬어요. 오늘 날씨가 좋아요. 어때? 진짜 죄송합니다. 한마디 해줘. 오랜만에야 나와잖아. 모자 좀 쓰고. 나한테 선물해 주신거야. 이따 봐요. 여기 내가 처음 왔던 로블러스다. 나 탈모가 시작된 것 같아. 아니. 여보세요. 오늘 약간 주지훈 닮았다. 너 지금 이 각도. 아닌가? 또 닮았다니까 멈춰있는 거 봐. 진짜 급격. 아. 어? 태백은 18세네. 메리토바도 18세. 엘버타도 18세. 거기 가라고. 거기 가서 사러. 아. 그냥 썼었어. 기억이 안 난다고? 응. 케이스가 이만큼 있었는데? 그거 아이폰 케이스야. 이거 어떡하지? 땡큐바이. 여기가 꼽아라는데 그거를 기억 안 한다고? 응. 그거는 기억나는데 근데 그 핸드폰이 갤럭시 S3가 아니야. 근데 그 핸드폰 없을까 했어. 뭘 또 엄청 좋아해. 아니야. 좋아했어. 안 좋아했어. 엄청 좋아하지는 않았어. 근데 왜 핸드폰 바꾸고 나서 또 가지고 있어. 좋아해서가 아니고. 아. 썼어. 아. 아. 짱이나게. 썼어. 아니야. 그 딸이 지금 짱이 나가지고. 뒷발리는데. 안 썼어. 아. 난 그 전에 누나 먼저 기억해 나. 코비포였어. 코비포 누나. 코비포니 뭐야? 누나. 썼었어. 짱이나게 하신 거. 아니야. 나가. 하하하. 두부, 돼지고기, 각각 들어간 된장국입니다. 지금 모르는 단어가 나와서 네이버 사전에 찾았는데 뜻이 나왔는데 그 한국말을 몰라요. 상정하다가 뭐죠? 가상으로 가정하다 뭐 이런 건가? 여러분 상정하다가 뭔지 다들 아세요? 저만 모르나요? 상정하다. 가정이라는 거야? 단정이라는 거야? 그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아유. 여러분 이 각도 기억하시나요? 아유. 여러분 이 각도 기억하시나요? 근데 이거 배터리가 별로 없어요. 그래서 공부하는 모습은 잘 못 찍을 거 같아요. 아유 귀여워. 뭐죠? 아무튼 배터리가 없어서 이 공부하는 모습을 찍을 수 없어. 아 왜 자꾸 뒤에서 웃으시죠? 진짜. 여러분. 공부하고 공부가 끝날. 공부 끝날. 지금 아무것도 4분 했네. 이게 뭐예요? 안녕? 나도 잡아줘. 저희는 오늘 토고모리... 몬트리올에 가요. 안전벨트 왜 안전벨트? 안전벨트 매라고. 이쁘다고 하니까 다 안 했다. 이쁘다고 하니까 다 안 했다. 안전벨트 매력. 사진을 찍어줘. 사진을 찍어줘. 이쁜 표정 좀 해. 그렇게 깡패 같은 얼굴 하지 말고. 그게 이쁘냐고. 사진을 찍어줘야 하는데. 왜? 왜 웃은 거야? 사진을 찍어줘서, 사진을 찍어줘. 서울도 찍어줘서 이렇게 좀 열어라 risks. 시원한 경우로서.